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오야마 세이치로의 왓슨역에 나오는 번외편 특별히 제목은 없고요 우리의 왓토가 납치당하는 사건입니다 제일 처음 프로로그 책의 프로로그 그리고 중간에 인터로드라는 형태로 사이사이 단편들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었던 한 편의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 해결을 기념하며 건배! 건배! 개장의 건배사에 부하들이 복창하며 잔을 치켜들었다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모두 잔을 내려놓고 손뼉을 친다 모든 이의 얼굴에 안도와 해방감이 엿보인다 개장은 부하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했다 말썩에 앉은 왓토 소지에게도 다가와 고생했네 하고 말했다 왓토는 아니요 전 딱히 한 일도 없는데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개장은 없기는 하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자네가 옆에 있으면 웬일인지 좋은 발상이 떠올라 자네가 쉬는 날에는 이상하게 수사의 분위기도 가라앉고 왓토는 속으로 그건 왓슨역 때문이겠죠 하고 중얼거렸지만 입에 담지는 않았다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왓토는 눈을 번쩍 떴다 투박한 콘크리트 천장이 보인다 형광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 낯선 천장이었다 집 천장도 사건이 터지면 자주 묵는 관할 경찰서 강당의 높은 천장도 아니다 아 꿈을 꾸고 있었구나 자신이 소속된 삼계에서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여는 술자리 풍경이 그대로 꿈에 나온 듯 했다 왓토는 상반신을 일으킨 뒤에야 자신이 침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평 남짓한 방이었다 벽과 바닥 천장이 온통 콘크리트고 창문은 하나도 없다 문은 두 개 있다 한쪽 구석에 수도꼭지와 싱크대가 있지만 다른 집기는 없어서 휑한 느낌이다 천장 귀퉁이에 환기구가 하나 보였다 여기가 어딜까 1월 20일 오후 8시 좀 지나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밤길을 걷고 있었던 것까지는 기억한다 등 뒤에서 다가오던 승합차가 천천히 옆을 지나쳐 10미터 정도 앞 왼쪽 갓길에 멈춰 섰다 차 옆을 지나갈 때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파지직하는 소리가 들렸고 목덜미에서 통증을 느낀 뒤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이었다 목덜미를 만져보니 작은 화상자국 같은 게 있었다 파지직 소리가 들렸던 걸 생각해보면 전기 충격기에 당해 기절한 듯 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기 충격기 중에는 그렇게 위력이 강한 게 없으니까 아마 불법으로 개조한 물건이 터였다 누군가가 승합차에서 내려 자신을 기절시킨 뒤 차에 실어 이리로 데려온 것이다 와토는 납치될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이었다 코트는 침대 옆에 있지만 들고 있던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 가슴 주머니 깨에 들어있던 스마트폰과 왼쪽 손목에 찼던 손목시계도 사라졌다 침대에서 내려가 문 하나를 열어보니 안은 좁은 화장실이었다 다른 문도 열려 해봤지만 잠겨 있었다 세차게 두드리며 열어줘어라고 몇 번이나 외쳐도 열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과 목이 아파와 와토는 결국 다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문득 깨달았다 이곳은 혹시 지하에 있는 핵 방공호 같은 시설 아닐까 사방이 콘크리트인데다 창문은 하나도 없는데 수도꼭지와 싱크대, 화장실은 있다는 점이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그때 침대 밑에서 웬 커다란 골판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블록 모양의 영양보조식품이 서른 상자, 2리터짜리 생수병이 열병, 종이컵이 한 팩 들어있다 이곳에서 며칠간 지내라는 뜻일까? 와토는 고함을 지르느라 목이 타서 망설이다가 생수를 마시기로 했다 페트병 뚜껑을 돌릴 때 반발력이 느껴졌으니 뭔가를 집어넣은 뒤 다시 닫아둔 건 아닌 듯 했다 물을 마시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이곳이 정말 방공호라면 자신은 왜 이런 곳에 갇힌 걸까? 지금껏 수사일과에서 일해왔으니 사건을 수사하다 어떤 관계자의 원한을 산 걸까? 그러나 자신은 평소 일과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니 원한을 샀을 리는 없다 지금이 몇 시일까? 창문이 없고 스마트폰과 손목식개까지 빼앗긴 바람에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시점으로부터 반나절은 지났을 테니 다음 날 낮 정도 됐을까? 그렇다면 수사일과 동료와 상사들이 자신이 출근하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여러 번 연락해도 받지 않으니 집으로 찾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신이 행방불명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시점부터 수색이 시작될 터였다 하지만 수색이 시작된다고 해도 지금 이곳에 갇힌 자신을 찾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와토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다 만약 지금 이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가 어디고 그들이 왜 이곳에 감금됐는지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와토의 특수한 능력 덕분에 향상된 추리력을 발휘해서 와토가 남들에겐 없는 기묘한 능력을 확실히 깨달은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어느 날 반에서 퀴즈 대회가 열렸다 총 5개 팀으로 나눠 팀 대항전을 펼쳤는데 와토가 있던 팀은 똑똑한 아이들만 모여 있어 모의전 때 와토가 한 문제도 풀지 못했는데도 손쉽게 1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회 당일 다른 팀 학생 2명이 결석하는 바람에 와토는 급히 팀을 옮기게 되었다 와토가 옮겨간 팀은 모의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팀이었다 와토는 그때도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했지만 기이하게도 팀은 1등을 거머쥐었다 와토가 옮겨간 팀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뭔가 머리가 엄청 맑아진 느낌이야 하고 입을 모아 말했다 와토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자신이 어떤 수수께끼에 직면하는 순간 무의식 중에 특수한 능력이 발휘돼 자신에게서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추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물론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 조금 더 쉬운 말로 정의를 내리기는 했다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능력이 미치는 범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반경 2미터 남짓 되는 원의 안쪽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지닌 능력의 정체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싶은 마음에 도서관에서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그런 능력은 어느 책에도 적혀있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상한 아이 취급할 게 뻔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에게도 상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능력의 소유자는 아닐까 하고 생각되는 인물이 한 명 있기는 했다 현실이 아니라 픽션 세계 그 무렵 와토는 셜록 홈즈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홈즈는 친구인 왓슨을 항상 수사에 동행시켰다 베이커가 221번지에 같이 살 때는 물론이고 왓슨이 결혼해 독립한 이후에도 그 이유는 아마 우정 때문이거나 괴짜 같은 홈즈에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왓슨이 필요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은 왓슨이 옆에 있으면 홈즈의 추리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서는 아니었을까? 왓슨 자신은 추리력이 빈약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추리력을 높여주는 특수한 능력이 있지는 않았을까? 홈즈는 그걸 알고 있어서 수사할 때마다 왓슨을 데려간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와토는 자신의 특수한 능력에 왓슨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와토가 성장하면서 왓슨역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조금씩 넓어졌다 힘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반경 2m 남짓 되는 원 아니었지만 범위는 어느새 점점 넓어지더니 성인이 될 무렵에는 반경 20m 정도까지 힘이 미쳤다 이 힘은 전방 위로 작용하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반경 20m 정도의 구 안이라고 하는 게 맞았다 와토는 반아이들에게 늘 인기가 많았다 그들은 와토가 옆에 있으면 왠지 일이 잘 풀린다고 했는데 이는 물론 왓슨역 덕분이었다 안타깝게도 와토 스스로는 자신의 힘이 상대의 추리력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실감하지 못했지만 힘에 영향을 받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에 없을 정도로 두뇌 회전이 빨라지는 듯했다 어떤 친구는 그 느낌에 대해 시력이 갑자기 2.0이 된 것 같다 라고 평가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하늘이 어느 순간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로 바뀐 것 같다 라고 말한 친구도 있다 왓슨역의 작용 덕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와토 자신은 별 영향이 없었다 그래도 와토는 뒤에서 남들을 돕는 역할에 나름 만족했다 왓슨역이라는 이름도 홈즈보다 뒤떨어진다는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홈즈를 뒤에서 든든하게 떠받친다는 자부심을 담아 만든 이름이었다 대학에서 슬슬 취업활동 시즌이 다가오자 와토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만한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의 추리력이 향상되는 만큼 추리 자체가 중요한 일이어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직업은 경찰이었다 그것도 중대 사건을 도맡는 수사일과 경찰 다행히 와토는 시험을 치러 운 좋게 경시청에 채용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지는 않았다 우선 경찰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았고 동네 파출소에서 여러 경험과 성과를 쌓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었다 본청의 수사일과에 들어간 지는 2년째였다 와토는 오크타마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 눈 쌓인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불가능 범죄를 맞닥뜨렸는데 그때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이 왓슨 역 덕분에 사건을 해결했다 그때 와토는 현장에 도착한 수사일과 형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와토가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되어버려서 윗선의 찬사를 받았고 그 결과 꿈에 그리던 수사일과에 배치되었다 이후 수사일과 소속 형사로 수사에 임할 때마다 왓슨 역이 발동됐다 다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이었기에 진실에 해당하는 추리가 나와도 와토가 아니라 동료들의 공으로 간주됐다 덕분에 와토가 속한 수사일과 제2강력범죄수사팀 3개의 검거율은 전대미문인 100%에 달했고 경시청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경찰 조직에 그 이름을 널리 알렸다 3개 형사 한 명의 실력이 다른 반 형사 모두와 필적할 수준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 안에서 오직 와토만은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평범한 수사관 취급을 받았지만 어째서인지 와토가 있으면 모두 뛰어난 추리력을 발휘하는 통에 3개에 계속 머물렀다 와토의 능력은 근무를 쉬는 날에도 묘한 형태로 발동될 때가 있었다 쉬는 날 들른 장소나 여행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클로즈드 써클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여러 번 있다 클로즈드 써클, 닫힌 원 그러니까 밀실 범죄 같은 거죠 고립된 환경에 한정된 인원만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4. 그때마다 왓슨역이 관계자들에게 작용해 자연스럽게 추리 대결이 펼쳐졌고 사건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결돼 버렸다 와토는 순간 머릿속이 번뜩였다 수사일과 형사로서 지금껏 다룬 사건 때문에 원한을 사지는 않았어도 쉬는 날 우연히 휘말려든 사건 관계자의 원한을 샀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창문 없는 방 안을 둘러보며 그때를 떠올려보기로 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뿐이었다 와토는 눈을 감고 쉬는 날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들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허기를 느낀 와토는 회상을 멈추고 일단 밥을 먹기로 했다 블록형 영양보조식품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까서 입에 넣었다 퍽퍽하고 맛도 별로였지만 물과 함께 억지로 삼켰다 식료품과 물을 준비해둔 걸 보면 납치범은 자신을 죽일 마음은 없는 듯했다 식료품과 물은 대략 열흘치 있다 즉 납치범은 최대 열흘간 자신을 이곳에 감금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뭘까? 열흘 동안 와토를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와토가 속한 수사 1과 제2강력범죄수사팀 3개가 열흘간 왓슨역에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일까? 하지만 그동안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와토가 돌아가면 3개는 다시 왓슨역에 영향을 받아 금세 수사에 진척을 보일 것이다 와토가 속한 3개에는 유괴나 인질사건처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다루는 특수범수사계 이른바 SIT가 아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이 수사 대상이므로 수사가 열흘간 늦어진다고 해서 결과에 딱히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수사에 왓슨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목적일까? 그때 도련 머릿속이 번뜩였다 납치범 본인이 왓슨역의 영향을 열흘 동안 받으려는 것은 아닐까? 납치범에겐 추리력을 높여 도전하려는 어떤 과제가 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와토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와토를 납치해 이곳에 감금하고 왓슨역의 영향을 오직 본인만 받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납치범은 대체 누구일까? 왓슨역에 대해 알고 있다면 예전에 왓슨역의 영향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더였다 그는 전례가 없을 만큼 추리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며 어떤 특수한 힘이 자신에게 작용하는 걸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납치범은 3개의 동료나 상사 또는 예전에 와토가 맞닥뜨린 클로즈드 써클 사건의 관계자 와토가 오크타마 파출소에서 근무했을 때 겪은 불가능 범죄 관계자 중에 있을 확률이 높다 납치범은 추리력이 높아진 걸 깨닫고 어떤 특수한 힘의 존재를 의심했다 또 오직 그 순간만 추리력이 향상되고 나중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걸 보고 특수한 힘의 작용을 확신했다 3개의 동료나 상사의 경우에는 늘 왓슨역에 영향을 받으니 항상 추리력이 높아져 있다 그러면 힘의 존재도 알아채기 어렵지 않을까? 반면 클로즈드 써클 사건의 관계자 또는 오크타마 파출소에서 겪은 불가능 범죄 관계자의 경우 와토와 함께 보낸 시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즉 왓슨역의 작용을 받은 기간이 짧았으니 그때 추리력이 높아진 걸 뚜렷이 인식했을 것이다 그만큼 왓슨역의 존재를 깨닫기도 쉽다는 뜻이다 따라서 납치범은 클로즈드 써클 사건의 관계자 또는 오크타마 파출소에서 겪은 불가능 범죄 관계자 중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와토는 눈을 떴다 오크타마 파출소에서 근무했을 때 겪은 불가능 범죄의 꿈을 꾼 듯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와토는 꿈에 바라던 수사일과로 옮기게 되었다 창문이 없고 손목시계도 빼앗긴 상태라 지금이 며칠이고 몇 시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1월 20일 오후 8시가 지나서 납치됐고 그 후 두 번 눈을 떴으니 22일 갔지만 확신하진 못했다 와토는 잠들기 전 납치범의 정체에 대해 추리한 결론을 떠올렸다 납치범의 목적은 왓슨역의 영향을 받아 추리력을 향상시켜 어떤 작업에 도전하는 것이다 납치범은 클로즈드 서클에서 일어난 사건 관계자 또는 오크타마 파출소에서 겪은 불가능 범죄 관계자 중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와토는 사건 관계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러다 문득 의문에 휩싸였다 납치범은 왓슨역의 영향을 받으면 자신이 올바르게 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왓슨역은 추리력을 높여줄 뿐이지 결과에 옳고 그름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높아진 추리력으로 잘못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실제로 클로즈드 서클에서 일어난 사건 관계자들은 잘못된 추리를 연이어 선보였다 그런데도 납치범은 왓슨역의 영향을 받은 자신이 올바르게 추리할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는 걸까 경찰관을 납치해 감금하는 대담한 행동은 올바르게 추리할 거라는 확신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순간 왓슨역의 영향을 받으면 올바르게 추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건 그가 예전에 사건을 올바르게 추리해 진실을 밝혀낸 경험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러니 이번에도 올바르게 추리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즉 납치범은 마지막 추리를 선보여 사건을 해결했던 인물 중 하나다 와토는 자신이 내린 결론의 흥분에 좁은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추리를 맡겼던 자신이 지금은 스스로 추리하고 있다 그런 사실에 와토는 감동에 가까운 벅찬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면 납치범은 어떤 사건에서 마지막 추리를 선보였던 사람일까 와토는 일곱 가지 사건에서 각각 마지막의 추리를 들려준 인물들을 떠올렸다 모두 훌륭한 추리를 선보여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이다 그들 중 대체 누가 납치범일까 캄캄한 갤러리 안에서 일어난 조형물 가격 살인사건을 추리했던 화가 오마의 후미유키 폭풍우가 몰아치는 섬에서 일어난 독살 사건을 추리했던 사사모리가의 집사 히라야마 눈 내리는 펜션에서 일어난 이중 사살 사건에서 추리를 선보였던 경시청 SAT 대원 가타세 쓰구미 눈 쌓인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불가능 범죄를 추리한 사격 동호회 회원 미야기 도키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일어난 독살 사건을 추리했던 이스트 스카이 항공 국제선 기장 가가와 또 납치된 버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추리한 버스 납치범 나카야마 고이치로 이들 6명 중에 납치범이 있다 아니 나카야마는 현재 재판 중이라 구치소에 있으니 그를 제외한 5명 중에 납치범이 있을 것이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을 기절시킨 후 이곳까지 데려온 수법을 생각하면 SAT 대원인 가타세 쓰구미가 납치범일 확률이 있다 이곳은 핵방공으로 보이는데 평범한 집에는 없을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재력가인 사사모리가의 집사 히라야마가 납치범일 수도 있다 5명 중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가장 수상하다 하지만 다른 3사람이 범인이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와토는 골머리가 아파서 눈앞에 있는 벽을 잠시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문득 납치범이 어떤 사건에서 마지막 추리를 한 사람인지 밝힐 단서를 떠올렸다 벽 그렇다 벽이다 왜 지금껏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 오히려 지나치게 뻔해서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이 단서만 알면 6명 중 오직 1명으로 후보를 좁힐 수 있다 납치범은 그일 수밖에 없다 와토는 납치범의 정체를 혼자 힘으로 밝혀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하지만 납치범을 알아냈다고 해도 앞으로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정체를 밝혀낸 걸 납치범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만약 범인이 알게 되면 자신의 입을 막으려 들 것이다 납치범은 지금은 와토를 살려둘 생각인 것 같지만 본인의 정체가 밝혀지면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당신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납치범 앞에서 대놓고 말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고 있어야 하나? 납치범은 왓슨 역으로 본인의 추리력을 높여 소정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자신을 풀어주지 않을까? 그 전까지 얌전히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납치범이 과연 와토를 순순히 풀어줄지는 불분명하다 왓슨 역의 힘만 받고 마지막에는 입을 틀어막을 계획일 수도 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몇 시간 동안 골똘히 궁리하다가 지쳐서 슬슬 포기하려 할 때였다 갑자기 방 안에 문이 튕겨나가더니 세 사람이 우르르 들어왔다 남색 진압복 위에 방탄조끼를 입었고 머리에는 바이저가 달린 헬멧을 쓰고 총을 들었다 경시청 SAT 대원들이다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 대원이 화장실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다른 대원이 재빨리 그 안에 총을 들이밀었다 나머지 대원은 식료품과 페트병이 든 상자를 확인했다 폭발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안전하다는 게 밝혀지자 세 사람 중 가장 몸집이 작은 대원이 바이저를 올렸다 드러난 얼굴을 보고 와토는 놀라서 하마터면 펄쩍 뛸 뻔했다 오랜만이야 카테세 쓰구미가 와토를 보며 싱긋 웃었다 와토는 세 사람의 부축을 받아 방에서 나갔다 문 너머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예상한 대로 지금껏 지하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계단을 올라가자 열평 정도 되는 넓은 방이 눈앞에 펼쳐졌다 다른 SAT 대원들이 호화로운 인테리어로 꾸민 방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다 납치범은 이미 체포됐는지 보이지 않았다 왓슨역이 미치는 범위는 반경 20미터 남짓되는 원 안이다 더 정확히는 국 납치범은 아마 이 방 안에서 왓슨역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터였다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데스크톱 컴퓨터와 모니터가 보였다 납치범은 왓슨역 덕분에 높아진 추리력을 활용해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 듯 했다 현관을 지나 나가자 바깥은 이미 밤이었다 와토가 오늘이 며칠이고 지금이 몇 시죠 하고 묻자 쓰구미는 22일 밤 10시라고 대답했다 20일 오후 8시 넘어서 납치됐으니 대략 50시간쯤 지난 셈이다 집 안 부지 이곳저곳에 투광기가 설치돼 있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와토는 조금 전 자신이 나온 건물을 두돌아봤다 2층 높이의 고풍스러운 양옥이다 문을 지나 나갈 때 기둥에 달린 문패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와토가 납치범이라 추리한 사람의 성이 적혀있었다 와토는 자신의 추리가 들어맞았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부지 밖 도로에는 SAT 장갑차, 수사일과 차량, 그리고 구급차가 세워져 있었다 제복 경찰이 곳곳에 서있고 그 너머에서 이웃 주민들이 긴장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3개 계장과 동료들이 와토를 보더니 고생했네 다행이야 하고 말했다 와토는 그들을 향해 미소지었다 몸에는 별 이상이 없는 듯 했지만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야 한다고 해서 와토는 구급차에 올라타 경찰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다음 날까지 입원실 신세를 졌다 윗선에선 푹 쉬라며 개인실까지 마련해줬다 다음 날인 23일 아침 3개 계장과 수사일과장이 몸소 병실에 찾아와 와토를 격려했다 그들은 납치범의 이름과 와토가 납치되었던 곳이 다치카와시에 있는 납치범의 자택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와토가 어떻게 제가 그곳에 감금된 걸 아셨죠? 라고 묻자 수사일과장은 익명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수상한 두 사람이 그 집에 웬 남자를 데려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현직 경찰을 납치하다니 하고 겁먹은 듯 말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달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수사일과는 그 즉시 유괴와 인지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범 수사계 이른바 SIT를 문제의 집으로 보냈다 익명신고가 들어왔다고 집주인에게 알리자 그는 느닷없이 현관문을 쾅 닫고 자물쇠를 잠갔다 형사가 창쪽으로 돌아서 가려고 하자 심지어 총까지 쐈다고 한다 수사관들이 허둥지둥 퇴각하는 사이 그는 집안에 있는 창문과 덧문을 모두 닫아버렸다 현직 경찰관이 감금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시총감은 SIT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에 도착한 SIT 대원들은 그에게 투항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결국 자택에 침입해 범인을 체포했고 그의 진술을 받아 지하실에 감금돼 있던 와토를 구출했다 자네가 감금돼 있던 곳은 핵방공호였네 예전에는 공습을 피하려 만든 지하공간이었는데 30년 정도 전에 핵방공호로 개조했다더군 문은 밖에서 걸어 잠그는 구조고 천장에는 감시카메라가 달려있었어 자네를 감금하려고 최근에 설치한 모양이더군 공습을 피하려고 만든 공간이라면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진 집인가 보군요 범인의 조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집이라고 해 그러더니 수사과장은 갑자기 와토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 지금 그곳 거실에 있던 컴퓨터를 분석하는 중인데 자네를 감금해둔 동안 범인은 FX 거래를 하고 있었다더군 FX요? 음 외환증거금 거래 심지어 레버리지를 최대한 높게 설정한 후 단시간에 여러 번 거래를 반복해서 거액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것과 자네를 감금한 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네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범인도 지금껏 함구하고 있어 자네는 자네가 왜 감금됐는지 혹시 범인에게 들었나? 아니요 전혀요 애당초 전 범인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납치범은 왓슨역을 이용해 본인의 추리력을 높여 FX 거래에 활용해 큰 돈을 얻으려 했다 납치범이 감금 목적을 여태 함구한 이유는 왓슨역에 대해 설명해봐야 형사가 믿어주지 않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오늘은 푹 쉬게 수사 일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3개 계장과 함께 병실을 나갔다 여기서 잠깐만 부연 설명 더 하고 가면요 FX라는 것은 외환을 이용한 금융거래 상품의 일종인데요 개인이 금융업체에서 일정한 증거금을 맡기고 이 금액의 수배에서 최고는 100배까지 외환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약간의 돈을 은행에 맡기고 그 100배에 달하는 돈까지 내가 24시간 아무 때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도박성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점심때가 되자 손님 한 명이 더 찾아왔다 괜찮아 보이네 의자에 앉은 가타세 쓰그미가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킨 와토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오늘은 평범한 청재킷에 바지 차림이다 예전에 눈 내리는 펜션에서 만났을 때처럼 숏커트를 하고 있다 미인이고 스타일도 좋지만 왠지 표범을 연상케 하는 위압감은 여전하다 어젯밤에는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토는 고개를 숙였다 쓰그미는 무뚝뚝하게 됐어 별일도 아닌데 하고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 와토는 구출의 계기가 된 익명 신고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대체 누가 신고를 한 겁니까 쓰그미 씨는 뭔가 알고 계신가요 쓰그미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듯 병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실은 그 신고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시켰어 쓰그미 씨가요? 그 말씀은 즉 쓰그미 씨는 제가 감금된 걸 알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맙소사 대체 어떻게 설마 설마 범인이냐고? 그럴 리 없잖아 그럼 어째서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나부터 당신한테 확인할 게 있어 당신 이상한 능력 있지? 옆에 있는 사람의 추리력을 높여주는 능력 말이야 와토는 입을 떡 벌렸다 와 쓴 역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흥? 역시 있나 보네 네, 있습니다 와토는 왓슨 역이라는 힘의 이름과 유래를 그녀에게 설명했다 쓰그미가 빙긋 미소 지었다 음, 왓슨 역이라 그거 좋네 응, 절묘한 이름이야 근데 왓슨 역에 대해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제가 감금된 곳은 또 어떻게 아셨고요? 쓰그미는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눈 내리는 펜션에서 일어난 이중사살 사건을 해결한 걸 계기로 추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사일과로 소속을 옮길까 고려해봤지만 펜션 안에서는 머릿속이 아주 맑았는데 이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버려서 이런 상태로는 소속을 옮겨도 활약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어서 포기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 추리를 향한 관심은 식지 않았고 수사일과로 옮기고 싶다는 욕망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저께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와토와 그 문제를 상의하고자 수사일과가 있는 본부청사 6층으로 향했다 그런데 수사일과 소속 형사 2명이 쓰그미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심각한 얼굴로 와토가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고 전했다 쓰그미가 무심코 와토씨가 행방불명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하고 따지듯 묻자 두 형사는 웬일인지 겁먹은 얼굴로 쓰그미가 화난 얼굴로 따지면 남자들은 대부분 겁먹을 것이다 웬일인지 겁먹은 얼굴로 와토가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스마트폰과 집 전화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집에도 돌아온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딱히 가출할 이유도 없으니 와토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수색을 시작할 거라고도 했다 쓰그미는 깜짝 놀랐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와토를 걱정하면서도 그날은 집에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9시경 쓰그미가 속해 있는 SAT 반은 차량에 올라타 훈련지로 향했다 차가 다치카와시 주택가 옆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였다 쓰그미는 불현듯 기이한 느낌에 휩싸였다 마치 초점이 정확히 맞는 안경을 쓴 것처럼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또렷했다 관련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의미의 실로 한데 묶여있는 듯 보였다 무질서하게 흩어진 사물들이 일렬로 정렬됐다 눈 내리는 펜션에서 추리 대결을 펼쳤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각이었다 1년도 더 지나 비슷한 감각이 되살아나자 쓰그미는 몹시 놀랐다 그러나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 느낌은 금세 다시 사라져버렸다 어쩌다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다시 사라졌을까 쓰그미는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떠올렸다 눈 내리는 펜션에서 머릿속이 맑아졌던 건 그런 효과를 초래하는 무언가가 옆에 있었던 덕분 아닐까 그 후 그게 사라지는 바람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에 그 감각이 되살아난 이유는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교차로 바로 옆에 효과를 부르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가 다시 출발해 교차로를 벗어나는 순간 그 감각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효과를 일으키는 그것의 정체는 대체 뭘까 쓰그미는 거기서 문득 와토가 속한 수사일과 제2강력범죄수사팀 3개가 검거율 100%라는 경의적인 숫자를 기록 중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한때 수사일과로 옮길까 하고 고민할 때 수사일과에 대해 조금 조사한 적이 있어 알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과 눈 내리는 펜션에서 와토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자 거의 망상에 가까운 발상이 떠올랐다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매개체가 혹시 와토는 아닐까 그래서 와토가 속한 3개가 경의적인 검거율을 기록하고 눈 내리는 펜션에서 자신 역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그 감각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은 와토가 그 교차로 근처에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와토가 제 발로 집을 나갈 일은 없다고 했으니 교차로 근처에 감금돼 있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교차로에 돌아가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었지만 훈련을 앞두고 있어서 불가능했다 쓰구미는 차에 타고 있는 내내 초조함에 시달렸다 훈련지에 도착한 후에도 거의 건성으로 훈련을 소화했고 저녁이 돼 훈련이 끝나자마자 급히 교차로로 달려갔다 교차로에서 SAT 차량이 멈춰있던 위치를 특정해 바로 옆 인도에 올라섰다 그러자 또다시 그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 감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바로 왼쪽 모퉁이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부지가 있었다 돌담이 교차로 모퉁이에서 각각 두 방향으로 30미터쯤 뻗어있어 제법 넓어 보였다 부지 안에는 나무가 무성했고 그 너머 2층짜리 오래된 양옥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은 주택가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특이한 분위기를 발산하는 집이었다 와토가 감금된 곳이 바로 저기다 하는 직감이 들었다 쓰구미는 확인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에서 두 방향으로 뻗은 돌담 옆을 따라 걸어봤다 두 방향 모두 돌담이 끊기는 곳 부근에서 감각이 사라졌다 뒤이어 교차로의 양옥이 지어진 곳 모퉁이에서 두 방향으로 뻗은 횡단보도를 건너 집 반대편으로 걸어가 봤다 어느 쪽이든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건넜을 때 그 감각이 사라졌다 즉 저 집에서 멀어지면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와토가 감금된 곳이 저 집 아님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어떤 구실을 대야 저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와토가 그곳에 감금돼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저 집 근처에 가면 눈 내리는 펜션대와 마찬가지로 머릿속이 맑아졌기 때문이라는 언뜻 듣기에 정신 이상자의 헛소리나 마찬가지인 논리다 이런 논리로는 절대 경찰을 움직일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쓰구미는 예전에 공수도장을 함께 다닌 후배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후배는 쓰구미 선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경시청에 익명 신고를 해 주었다 아하하 그렇게 됐던 건가요? 와토는 감격했다 왓슨역이 그런 형태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쓰구미가 그 힘을 깨달아 준 건 엄청난 행운이다 왓슨역이 작용하는 구역은 와토를 중심으로 반경 20미터 남짓되는 구안이다 와토가 감금돼 있던 지하실에서 도로까지의 거리가 20미터 정도 됐고 도로를 달리던 SAT 차량이 우연히 그 구안을 지나간 덕에 쓰구미가 왓슨역에 영향을 받아 머릿속이 맑아지는 감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SAT 차량이 다른 경로로 달렸다면 왓슨역이 미치지 못해 쓰구미 역시 와토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을 터였다 이번에는 내가 묻고 싶은데 범인은 당신을 왜 감금한 거야? 다른 건 다 솔직히 털어냈는데 정작 중요한 감금 이유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더라고? 범인은 당신을 감금해 준 동안 FX 거래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감금하고 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 혹시 당신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 아, 납치범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인물입니다 감금돼 있는 동안 이것저것 궁리하며 감금 이유에 대해서는 대략 추측할 수 있었죠 제 왓슨역으로 본인의 추리력을 높여 FX 거래에 활용하려고 했을 겁니다 당신의 왓슨역을 활용한다고? 납치범이 어떻게 왓슨역에 대해 알고 있어? 왓슨역은 스그미에게 눈 내리는 펜션에서 일어난 이중사살 사건 외에도 왓슨역이 사건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쳐 해결했던 사건이 다섯 건이나 더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렇게나 자주 사건에 휘말렸었다고? 그때 마지막 추리를 선보여 사건을 해결한 분 중 누군가가 어떤 특수한 힘이 관계자들의 추리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제가 속한 수사 1과 제2강력 범죄수사팀 3개가 검거율 100%를 자랑한다는 사실도 알게 돼 저에게 왓슨역이 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음 당신한테 왓슨역 같은 게 있다고 내가 알게 됐던 것처럼 말이지? 네 그런데 국제선 기장이면 돈을 많이 받지 않나요? 왜 절 감금하면서까지 한몫 챙기려고 한 걸까요? 범인이 살던 집은 조부 때부터 물려 내려왔지만 유집이 고정 자산세가 워낙 높아서 기장 월급으로 소화하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FX 거래에 도전했다고 해 국제선 기장이라는 직업 관계상 외국 사정에 밝다는 자신감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 덧붙이자면 당신을 납치할 때 쓴 불법 개조 스턴 건이나 SIT 수사원이 집으로 찾아갔을 때 발포한 총은 기장 지위를 악용해서 몰래 반입한 물건들이라더군 쓰구미는 대답한 뒤 다시 말을 이었다 방금 납치범이 국제선 기장이라고 했는데 혹시 누구한테 들은 거야? 아니요 감금돼 있을 때 스스로 떠올린 겁니다 추리를 했다고? 쓰구미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네 왓슨역이 사건 관계자한테 작용해 해결된 사건에서 마지막 추리를 선보였던 사람 중 납치범이 될 만한 사람은 기장인 가가와 씨뿐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추리의 토대가 된 건 그때 납치범이 저와 다른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납치범은 왓슨역이 벽을 통과해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왓슨역의 영향을 받으려면 굳이 저와 대면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어? 그렇구나 제가 그동안 맞닥뜨린 사건 중에 눈 내리는 펜션에서 일어난 이중 사살 사건 캄캄한 갤러리 안에서 일어난 조형물 가격 살인 사건 폭풍우가 몰아치는 섬에서 일어난 독살 사건 또 눈 쌓인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불가능 범죄 납치된 버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사건은 모두 저와 사건 관계자들이 한 공간에 있었고 말을 직접 주고받았었습니다 납치범이 만약 그 관계자 중에 있다면 왓슨역의 영향을 받으려면 저와 같은 공간에 있고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반면 나머지 하나 국제선 여객기 안에서 일어난 독살 사건에서 진상을 밝힌 기장은 당시 제가 있던 공간과 벽으로 분리된 조종석에서 왓슨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 기장은 벽을 사이에 두고 저와 직접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왓슨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깨달은 겁니다 따라서 납치범은 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음 그렇구나 나도 그 집 옆에서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은 덕에 비로소 당신 힘이 벽을 관통한다는 걸 알게 됐지만 눈 내리는 펜션에서의 그 경험만 있었다면 당신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당신의 힘이 벽을 통과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기장뿐이었네 그건 그렇고 정말 훌륭한 추리잖아 당신은 왓슨역을 끼쳐 주변 사람들의 추리력을 높여줄 뿐이지 스스로는 추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해 어 네 감사합니다 쓰금이는 갑자기 앉은 자세를 가다듬었다 나말이지 추리의 즐거움을 깨닫고 수사일과로 부서이동 신청을 해볼까 했지만 역시 관뒀어 그건 아쉽네요 그도 그럴게 내가 이것저것 추리할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잖아 수사일과로 옮긴다고 해도 당신이 있는 삼계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 추리력이 높아질 일도 없으니 수사일과에서 못 버티겠지 와토는 맞장구 치지는 못하고 어정쩡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결심했어 뭘 말이죠 쓰금이가 싱긋 웃었다 나하고 당신이 힘을 합쳐서 탐정사무소를 차리는 거야 당신의 왓슨욕 내 신체 능력과 격투 기술이 있으면 제 아무리 까다로운 사건이더라도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 손님들이 사무소 밖까지 줄을 설 거라고 어때? 내 제안이 네 이렇게 해서 왓슨 역의 주인공 왓슨 역할 왓토가 직접 추리를 해서 자기 자신을 감금한 범인이 누군지를 맞춰내는 이야기까지 왓슨 역의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글쎄요 쓰금이와 왓토는 함께 탐정사무소를 차리게 될까요? 네 앞으로 일본 추리문학계를 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